원래 소단원이 3개가 남아서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어쩌다보니 1시간이 흘러가버렸네 일단은 우리가 오늘의 내용을 보면서 간단하게만 볼까 해요 뭐냐면 바로 태양에너지의 이온 태양에너지의 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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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거예요 알겠죠? 태양! 태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많이 배워본 바잖아 우리가 태양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있어? 우주를 해요 지구 옆에 달라붙어 있고 우리 태양계에 속해있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바로 이 태양 이 태양이 뭘 가지고 있다? 이 태양이 뭘 가지고 있다? 핵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라고 그랬어? 태양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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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그랬어요? 핵 융합 에너지 우리가 이야기 했어요 그치? 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에 대한 내용 그럼 이 태양이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태양은 크게 내부는 세 개의 층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태양의 겉 표면인 광구라는 곳이 있고 광구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 태양의 어떤 층? 대기층이 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고 이제 내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살펴보니까 내부에 일단 뭐가 있고 핵이 존재하고 핵 위에는 뭐가 있냐면 복사층이 있어 복사층 복사층이라고 한건 핵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밖으로 이제 복사되어 나아가는 곳 그리고 끝에는 이제 뭐냐면 대류층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대류가 되고 물길에 대류가 일어나고 그를 통해 광구에서 뭐 쌀알무늬라던가 흡점이라던가 이런게 만들어지는거지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뭐냐 태양의 표면 온도는 얼마쯤 되냐면 약 6000K 정도 돼요 광구 표면 온도는 약 6000K 그래서 태양은 표면 온도가 6000도 정도 되기 때문에 약간 노란색을 띄고 있는 별입니다 노란색 G등급에 속하는 그런 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내부의 온도는 얼마쯤 되느냐 얼마쯤 될 것 같아 약 1500만 K 정도 됩니다 약 1500만 K 굉장히 높은 온도죠 그리고 이러한 온도에서 그러면 태양의 에너지 근원은 뭐다? 핵융합 에너지다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핵융합 에너지라고 하는거는 어떤 과정에 의해? 약 1500만 K니까 뭐에 핵융합이 일어나겠어?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뭘 얘기하는거야? 어떤 과정을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어떻게 일어난다 4개의 수소 원자가 뭐가 되면서 헬륨 원자 핵으로 헬륨으로 바뀌면서 여기 뭐가 발생한다? 에너지가 발생을 하더라 에너지가 발생을 하죠 그치? 이러한 과정이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 질량결손이라는게 질량결손이라는 과정이 질량결손 질량결손이 뭐냐면 반응이 일어나면서 질량이 줄어드는거에요 어떠한 이 질량결손이라고 하는게 수소 4개의 질량과 그 다음에 헬륨의 질량이 있을때 어느쪽이 더 크게 나타나느냐 이쪽이 더 크게 나타나는데 수소 4개의 질량이 헬륨 하나의 질량보다 더 커요 그럼 질량이 줄어들었다 라는거에요 그럼 이 질량은 왜 줄어든걸까 이 줄어든 질량만큼 어떻게 되는거냐면 여기서 에너지가 생성이 됐습니다 에너지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누가 아인슈타인이 정리를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에너지 에너지 이 에너지의 값이라고 하는건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델타 M 델타 M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는거야? 델타 M이라고 하는거 델타 M이라고 하는건 뭐야? 손실된 질량 거기에 뭐만큼? C의 제곱만큼 여기서 C라고 하는건 뭘 의미해요? 여기서 C라고 하는건 뭘 의미해요? 자 여기 이 부분은 결성된 질량 손실된 질량만큼 의미하는거고 여기 C는 뭘 의미하니까 이거는 빛의 속도를 의미하죠 자 C라고 하는 값은 뭘 의미하는거냐면 약 30만km 초속 30만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이 빛의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생성된 이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이를 통해 수사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뭐가 발생을 한다? 그치? 빛과 열 태양 에너지가 발생을 하더라 라는거에요 태양 에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엄청난 양의 태양 에너지가 발생을 한다 라는거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러한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신 에너지 신 에너지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게 뭐냐면 핵융합 반응 뭘 통해서? 인공 태양을 만들어서 인공 태양을 만들어서 신 에너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온도가 엄청나게 높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 자기장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장을 이용해서 토카막이라고 하는 구조를 만들어요 우리 자기장 배웠었죠? 어디서 나왔어요? 전기 에너지 할 때 나왔었잖아 전기와 자기 할 때 그때 이 자기장으로 둘러싼 막을 하나 형성을 해가지고 토카막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걸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어요 신 에너지 개발 연구 하고 있더라 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이렇게 또 기운이 없어요 걱정되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이렇게 전환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질량 에너지 동등성 이라 그래 이걸 누가 발견했어? 그치 아인스타인이 이걸 연구했더라 그래가지고 요 이 E는 MC2 이거 이름 따서 옛날에 공부할 때 우리가 백색소음 이런거 얘기하잖아 뭐 알파파나 베타파를 방주시켜 이어폰 꼽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공부가 잘 된다고 그런 기계가 있었어 얘가 이름이 MC2 이 버튼 E는 MC2 스퀘어라고 제곱을 의미하나요? 그래서 또 또 있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런 어쨌든 태양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지는데 이 태양 에너지가 어떻게 돼? 자 이렇게 태양이 떠있습니다 이렇게 태양이 떠있으면 태양계에 이 빛을 다 전달을 하겠지 태양계에서 이제 이런식으로 빛이 전달이 될거에요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방출이 됩니다 태양이 방출이 돼요 그치? 태양이라면 에너지가 방출이 될텐데 쭉 에너지가 오다 보니까 이제 누구를 만나게 돼? 누구를 만나게 돼요? 그치 지구로 이렇게 오게 되더라 자 이 지구로 이제 뭐가 들어오는 거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지 그리고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면 지구에서 어떻게 해? 다 그러니 내보내죠 다 그렇게 내보냅니다 내보내는 이 에너지를 뭐라 그래? 지구 복사 에너지 라고 이야기했죠? 그치? 지구 복사 에너지 라고 하더라 태양 복사 에너지 그래서 들어온 양과 나간 양이 똑같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고 있다? 에너지 평형이 일어나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피곤해요?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어제 얼마나 재밌게 논겁니까? 그러게 구시청 그만 가라니까 농담이에요 근데 태양 복사 에너지 있잖아요 응? 그중에 이제 지구로 오는 에너지 이 지구로 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어느 정도가 되느냐 전체 에너지의 전체 에너지의 전체 에너지의 얼마쯤 들어오냐면 20억분의 20억분의 1 정도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전체 태양에서 만들어진 방수대 에너지 중에서 그중에 20억분의 1 정도만 이 지구에 들어왔다가 나가게 돼요 굉장히 많은 양과 적은 양이에요 굉장히 적은 양이죠 근데 이러한 태양 복사 에너지에 지구에 의하여 지구는 뭐가 일어나냐면 뭐가 일어나냐 이 태양의 에너지 정말로 조금 밖에 없는 이 에너지를 통해서 지구의 에너지 순환이라는 게 일어나요 지구의 에너지 순환이라고 하는 이러한 일이 나타나게 돼요 그럼 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느냐 라는 거지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뭐가 있어? 태양이 있습니다 그쵸? 여기 태양이 있을 때 태양이 나를 크게 둘로 나눈다면 뭐와 뭘로 나눠볼 수 있어요? 태양을 크게 나눠본다면 뭐와 일단 뭐가 있고 빛 에너지가 있죠 빛 에너지 빛 에너지가 있고 또 뭐 있습니까? 빛과 태양빛을 받으면 어때? 따뜻하잖아 그쵸? 뭐옵니까? 그치 열 에너지가 오게되지 이렇게 나타나더라 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 에너지로 이야기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비대한 질 이용에서 뭘 해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치. 식물이 뭐랍니까? 광 확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기대하는 얘기는 또 어떤 거 합니까? 이걸 이용해서 뭘 하느냐 뭘 하느냐 이거는 좀 다른 의미로 태양광 태양광 발전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태양광 집광판이라는 걸 태양광 발전을 해요 태양광 발전 태양광 발전 태양광 발전이 나오기 전에 먼저 나와야 이렇게 뭐냐면 연료전지라는 거예요 연료전지라는 게 먼저 나와요 이 연료전지에 비디너지를 저장해요 연료전지에다가 비디너지를 저장해요 그리고 나서 이 연료전지에 뭐가 나오냐면 빗에너지 빗에너지를 받아다가 뭘 하는 거냐면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됩니다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되더라 알겠습니까? 태양광 발전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광합성을 했어 식물이 그러면 이게 이제 어디로 가? 땅속에 묻히겠지 땅속에 묻히겠죠 땅속에 묻혀서 이제 뭘 해? 뭐가 됩니까? 화성 연료가 되는 거예요 그럼 화성 연료 속에는 어떤 에너지가 있어요? 그럼 어떤 에너지가 있어요? 땅에 묻히면 유기물이 저장이 되잖아 그게 이제 화성 연료가 되는 거지 혹은 생명체속에 들어가야 되니 석탄이나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이런 화성 연료들이 형성되잖아요 그럼 이제 화성 연료 속에는 어떤 에너지가 들어 있어? 여기에는 화학 에너지가 들어 있지 그럼 이 화학 에너지가 아니면 무슨 발전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발전 가능하다? 무슨 발전이 가능하다고 그랬어? 화력 발전이 가능하다 화력 발전 그쵸? 그 다음에 이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러면 뭘 할 수 있느냐 열 에너지 이용해서 에너지의 불균형이 나타나게 되면 지구 전체에서 무슨 순환? 에너지 순환이 나타나게 된다고 그랬어 그쵸? 그 에너지 순환 에너지의 불균형은 누가 해수시켜준다? 뭐가 에너지로 움직여줍니다? 해수와 바람이 움직여주죠 해수와 바람 그 중에 바람이야 바람 자 이 바람을 이용하면 바람을 통해 그럼 어떤 발전을 할 수 있어요? 그 풍력 발전 그치 풍력 발전 그럼 바람의 어떤 에너지를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바람이 움직이니까 입자가 움직이는 거잖아 운동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풍력 발전을 할 수 있다 풍력 발전을 할 수가 있다 알겠습니까? 또 열 에너지가 오게 되면 이게 어떻게 돼? 뭘 합니까? 물을 증발시키죠 물의 증발이 일어납니다 그럼 물에 증발하니까 이 증발을 통해 뭐가 형성이 돼? 비? 구름 그치 구름이 형성되죠 구름이 형성되고 이 구름은 뭐가 돼요? 비 그쵸 비가 내어내립니다 그러면 비나 눈 강수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강수가 일어났어 그럼 이 강수를 통해 뭐? 강수를 통해 뭐가? 강수를 통해 물이 형성이 되잖아 물이 형성이 뭐예요? 수력 발전 할 수 있지 수력 발전 그러면 이제 낮은 곳에서 지금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을 했잖아 이건 뭐? 위치에너지 위치에너지에 의해서 수력 발전도 가능하더라 즉 이 태양을 이용해서 태양광 발전이든 아니면 활약 발전이든 풍력 발전이든 수력 발전이든 자 이제 최종적으로 그러면 뭘 만들게 돼? 에너지 어떤 에너지? 발전소가 설치가 됐든지 뭐가 만들어져?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여러 생활 속에서 생활 속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태양 에너지를 우리가 뭘로 이러한 여러 생활 속에 전기 에너지를 전환시켜서 이용을 하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이죠 알겠나요? 네 태양 에너지는 이렇게 우리가 합성고 있더라 라는 거야 발전 근데 이제 그냥 단순히 이렇게 발전소 전기 생산하는 거 뿐만 아니라 태양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가 일어나 이건 이제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 뭐 있어요? 태양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기상현상이 일어나죠 기상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서 생명 재위 생명 재위 물질 윗 에너지 순환이라도 엄밀히 따지면 생명체는 에너지를 순환이라고 하면 안 되긴 하지만 또 쉽게 얘기하면 생명 활동 기상현상은 이제 바람이나 잠수나고 또 어떤 거였어요? 화석맬료 생산 그 밑에서 봤던 에너지 행사 이런 부분들로 태양의 활동을 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네 어렵지 않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태양 영어기의 이용이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먼저 정리를 했습니다 해보시고 해보시고 제법